제4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실황입니다. 만삼천여 근하들은 제각기 자기고장에 명예를 걸고 불꽃튀는 열전을 벌였습니다. 26개 종목에 걸쳐 몇세 동안 열린 이번 대회는 풍성한 기록을 거두어 육상과 역도에서 4개 한국 신기록과 3개 신기록 1개, 대회 신기록 22개를 수립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만년 우승의 서울팀은 경상북도에게 한 점 차로 그 패권을 넘겨주었으며 전라남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